하자 봐. 하자 있겠지? 보십시다. 오늘은 8번이랑 13강에 8번, 13강에 10번, 11번, 12번 할 거고 보다시피 11번 봐봐. 너무 짧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거는 없어요. 오늘 4개 다 쉬워요. 이해 안 가는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금방 끝내고 이제는 너네 쪽지 시험을 무조건 오늘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끝내고 기출 풀어와야 돼. 8번 가겠습니다. 쪽지 시험에 그 막 억법어휘 막 이런 거 고르는 거 할 때 내가 그거 보면 너네 어떤 내용 이해 못했는지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해서 제발 갖고 와. 쪽지 시험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해가지고 갖고 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8번 문제. 이거 주제가 뭐냐면은 우선 엔터테인먼트라는 거 있잖아. 뭐 예능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 있고 완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의 원래의 본질은 엔터테인먼트가 왜 있는 거냐면은 원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려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약간 좀 설득하거나 예를 들어 좀 정치적인 관점을 너네한테 넣어주거나 뭐 종교적인 관점 이런 다른 관점을 넣어주기도 한데요. 엔터테인먼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슨에서 잘하는 거 있잖아. 막 쿵자 하는 거 있잖아. 지금 천안문에서 예전에 중국에서 천안문에 사람들 되게 많이 죽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천안문 광장 1986년에 여기서 아무 일도 없었음. 이러면서 이렇게 막 약간 중국이 나쁜 짓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막 가르쳐주고 이런 일도 한다. 그 내용입니다. 끝이에요? 그 내용이. 엔터테인먼트가 원래는 사람들 즐겁게 해 주려고 만들어진 건데 교훈을 줄 때도 있고 자기 관점을 불어 넣을 때도 있다. 자 첫 문장부터 볼게. The world entertainment. 자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단어는요. derives from. 어디로부터 유래하다 이런 뜻이죠. 어디로부터 유래됐냐면요. 라티너 테네일? 저런 이렇게 생긴 라틴어로부터 유래가 됐대요. 자 라티너 t-e-n-e-r-e. 요것은요 여러분. 이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니까 and it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단어는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의미합니다. 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자 to hold. 지속하다. 혹은 keep. keep. 유지하다. 자 keep.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형형사 나올 건데 하나 둘 셋 개 지금 병렬로 나왔어. 자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거? 어떤 상태를 지속하는 거? steady. 안정적인. busy. 막 열중하는. amused. 즐거움을 받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자 라티너. 여기로부터 entertai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 뜻이 뭐래? 라틴어 단어 뜻이? 막 열중하는. 안정적인. 그리고 막 즐거운. 요런 거를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entertainment라는 단어의 유래가 열중하고 즐거워하는 거구나. entertainment 단어 유래 나왔고 별로 중요하진 않아.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the notion. 개념이야. of making money. 돈을 버는 개념. by 모함으로써. keep 5형식으로 나왔는데 자 전치사 뒤니까 지금 당연히 동명사 형태로 바뀐 거고 그치만 얘가 지금 전치사 뒤에 와서 동명사가 된 거지만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목적어랑 목적격 부어를 가지겠죠. 자 뭐 유지시키는 거. 관중들을. 아까 steady가 안정적인이었지. 안정적이고 busy. 열중한. 열중하고. 그리고 amused. 뭔가 즐거움을 받은. 어 목적격 부어자리니까 여기에다가 부사 쓰면 틀립니다. 이거 세 개 다 형용사 형태로 쓰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가 비슬리나 요렇게 바뀌어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자 관중들을 뭐 안정적이고 몰입하고 그 다음에 막 즐거운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돈을 번다라는 이 개념은요. 자 이제 주워 끝난 거야. 자 개념 수조심하세요. remains 단수동사 개념 remains 그 개념은요. 남아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remain이 이 형식 동사거든요. 조심하세요. 뒤에 central re 부사 쓰시면 틀립니다. remain은 이 형식 동사로서 뒤에 부어 형용사 와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별표 쳐놨지? 헷갈려. 자 어떻게 남아있어? 중심에 남아있대요. 자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고 관객들을 막 몰입하게 해줌으로써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 중심에 남아있대. to doze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in the business 업계에 있는 of entertainment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중심에 어떤 개념이 남아있다? 아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사람들을 웃게 즐겁게 해줌으로써 돈을 버는 거다라는 개념이 남아있대요. 자 그럼 밑에 내려보자. 자 미디어 종사자들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엔터테인먼트의 본질은 관객의 이제 관심을 붙들어 열중하거나 즐거운 상태로 있게 해서 돈을 버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한대요. 조금 더 읽어볼게. 똑같은 내용 나오거든 밑에. 그것까지 지금 내가 같이 써놨는데 자 A번 볼게. 자 미디어 프랙티셔널 여기 요기 내용을 내가 밑에 미리 읽어버렸네. 자 미디어 프랙티셔널 하면은 이제 미디어 업계 종사자들 요렇게 되는 건데 은 그런 다음에 define 정의합니다. 엔터테인먼트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재료라고 정의한대요. 자 어떤 재료냐면은 뭐 돈 버는 재료겠지. 근데 어떤 재료냐면은 관계되면서 이렇게 꾸며줘. that grabs and that leaves 이렇게 관계라고 줘. 자 어떤 재료냐면은 that grabs, 잡아요. the audience tension. 그 관중들의 그 이목, 주목, 집중을 딱 잡아. 그리고 leaves, 남겨. agreeable. 아 기분 좋은 느낌을, 기분을 남기는 재료라고 정의한대요. 엔터테인먼트를. 자 as opposed to to. 자 여러분 이거 관용 표현인데 그냥 이대로 외우세요. 여기다가 opposing으로 바꾸면 안됩니다. 그냥 as opposed to. 어디에 어디에 반대하여. 그러니까 뭐뭐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 two 이거 전치사 two인 거 외워야 되는 게 as opposed to challenge 이렇게 바뀌어 있을 수 있겠죠. 아 선생님 투부정사는 two 플러스 동사 번영이니까 요게 전치사야. 뒤에 무조건 ing 나와야 돼. 알겠지? 자 뭐가 아니라 challenging. 맞서다 도전하다. 도전하는 거 맞서는 게 아니라. 청중들의 관점에. 어떤 관점이냐면 of themselves. 그들 스스로에 대한 and 그리고 세상에 대한 청중들의 관점에 맞서는 게 아니고 그냥 기분 좋은 기분을, 기분 좋은 느낌을 남겨주는 재료다라고 엔터테인먼트를 정의한대요. 그래서 그 내용 읽은 거야. 자 엔터테인먼트가 뭐다? 뭔가 내 관점 같은 거를 주입시켜주고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관객이 즐거운 상태로 있게 해서 있게 하는 재료다. 이렇게 나와 있죠. 위에는. 있게 하는 재료다. 있게 해서 돈을 버는 재료다. 야 엔터테인먼트가 뭐라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같은 거를 알려주는 거래? 어 맞대요. 잠깐만요. 어 이거 큰일 났네요. 맞대요. 관중들이 가진 그 관점에 도전하고 반대하는 거야? 대항하는 거야? 아니 그냥 즐거움을 줌으로써 돈을 버는 그 재료라고 여긴대요. 엔터테인먼트를. 여기까지 제대로 내용 잡고 가세요 여러분. 잠깐 멈춰가지고. 태연아 이거 봐봐. 봐봐. 종사자들이, 업계 종사자들이 엔터테인먼트를 뭐라고 정의해. 재료. 돈 버는 재료. 어떤 관중들의 주목을 잡아. 그리고 뭘 남기는. 뭘 남기는 재료라고 본대요. 기분 좋은 느낌을 남기는 재료라고 본대요. 뭐가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 맞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 예능이나 봐야지 하고 틀었는데 갑자기 막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막 너한테 막 주입식 교육을 시키려고 해. 너 그거 보겠어? 그치. 자, however. 우와 이거 역잡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은요. 그래서 앞뒤로 나뉘어져요. 정확하게 딱 반 잘라서. 자, 앞에서는 이제 엔터테인먼트란 그냥 사람들을 즐겁게 남겨줘서 돈을 버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뒤집힐 거야.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자, 내용 두 개로 나눠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 집중하세요. 그러나 this 앞에 내용이 doesn't mean 의미하지는 않아. 대절을. 삼형식 문장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자, 목적어 자리에 지금 명사절 접속사 대절 왔습니다. 자, 대띠의 완전한 문장 나오니까. 태훈아, 대띠의 주어 어디 있어? 동사 어디 있어? 동사 어디 있어? 옳지. 잘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 어, 이것은 의미하지 않아. 대절을 의미하지 않아. 대절 내용 볼게요. people,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who work in the entertainment business.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stay away from, 벗어나다. 자, 전치사 뒤에 ING. informing, persuading 나온 거 보시고요. 자, 정보 제공하는 것이나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으로부터 항상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이거 왜 이렇게 옆으로 가 있지? 태훈아, 뭔 소리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때도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은서 알겠지? 내용 바뀐 거 보이지? 자, 밑에 내려볼게요, 여러분. however,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이 항상 기분 좋게만 만드는 건 아니래. 항상 정보 제공이랑 설득을 멀리하는 건 아니야. 정보 제공이랑 설득도 해. 지금 봐봐.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천안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게 막 예능에 나오잖아. 그치? 정보 제공하고 있잖아, 지금. 자, B 갈게요, 여러분. Many movies, 많은 영화들. 주어. 동서 어딨냐? Have been written. 됐죠? 자, 주격관계 대명사가 movies 꾸며주고 있네요. 자, 많은 영화들인데요. 어떤 영화들이냐면은 수동탱거 잘 보세요. that are categorized. 범주화된, 분류가 되어진. 분류한이 아니고 분류되어진 영화들. Under, 어디하에.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분류하에 분류가 되어진 많은 영화들. 뭐에 의해서 그들의 뭐 제작 회사에 의해서 이 영화는 엔터테인먼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막 예능 영화입니다. 이렇게 분류된 많은 영화들이 Have been written. 여러분. 은서. Have pp랑 bpp 합쳤어. 현재 알려? 수동. Have been written. 쓰여 적고요. And. 병열구조 잘 봐. Have been written. 쓰여 적고요. 생산되었어요. With the intention. 의도와 함께. 어떤 의도냐면은 Of making a political point. 아. 정치적인 포인트를 만드는 의도와 함께 생산이 됐다. 아. 정치적인 내용을 주입시키는 영화인데 뭘로 분류되어 있다? 엔터테인먼트 영화로 분류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요거. Or 혹은 With the intention of making an educational point. 아니면은 교육적인 포인트를 만들라는 의도와 함께 제작이 된 영화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요런 영화들은 이제 교육시키려고 만든 영화인데 어디 범주의 아래 들어있다? 엔터테인먼트 범주에 들어가 있다. 알겠지? 태연이 자니? 진짜 죽고 싶어. 너 머리 빠개버린다. 진짜 머리 드러나요. 여기 너 뇌 주름 몇 개인지 내가 세볼 거야. 자면 껌 먹을래? 못 참겠어? 너 요거 깨먹었어? 오 아까워라. 이 아름다운 핸드폰을 스티브 잡스님이 노하실 자 여러분 C 갈게요. 나 이거 서술형 내고 싶어가지고 여기 서술형이라고 적어놨어. 자 접주동 심표 주동 문장이네요. 자 도우 앞으로 뺏어볼게. 근데 그러나 그러나 자 그 여태까지 했던 내용 잡고 해야겠다. 그러나가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얘들아 왜 봐봐. 삐 엔터테인먼트로 분류되는 많은 영화가 그렇게 막 관객들을 즐겁게 만 해주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포인트 교육적인 포인트를 만들라는 의도로 제작이 됐는데 그러나 한 번 더 나오네. 그러나 그러나 when 미디어 프랙티셔너스 그 미디어 종사자들이 레이블 ASB A를 B라고 분류하다. 자 그 그 영화를 그 영화를 엔터테인먼트라고 이제 분류를 할 때 그 종사자들은요 are signaling 야 여러분 이거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능동이죠. 능동 진행형이에요. 능동이에요. ARC 그 놀드 하면 큰일 나요. 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래. 누구에게 to their audiences 그들의 관중들에게 야 만약에 내가 내가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 자 태훈이의 뭐 천안문 여행 나 이거 유튜브 나 이거 유튜브 올리면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태훈이의 천안문 여행이라는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어. 근데 이거를 내가 사실은 교훈적인 영화인데 어디 범주 아래 넣었나면 내가 이제 이거는 이제 막 자 뭐 샵 로맨스 샵 엔터테인먼트 샵 막 코미디 막 이렇게 넣었어. 자 여기에다 내가 이렇게 넣었어. 이 영화를 이 범주에 넣었어. 태훈이의 천안문 여행 막 천안문 가서 막 여기는 막 이런 영환데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장소다. 예쁘다. 이런 이런 너무 아름다운 천안문이야 이런 영화였는데 이렇게 샵 로맨스 샵 엔터테인먼트 샵 코미디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범주에 넣었단 말이야. 자 그럴 때 사실은 그 종사자들은 are signaling 신호 보내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투 데일 오리엔스 전치서 명사 버리니까 요거의 목적어 보이 드러나죠. 아 이거 보이죠. 이거 목적어 보이지. 자 signaling 아 그들은 신호 보내고 있는 거야. 목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목적어 자리에다가 데 쓴 거 까먹지 마시고요. 명사자들 접속사 데십니다. 데트 그들의 그 종사자들의 프라이머리 제1의 관심이 should be 있다. with enjoyment 뭐에 있다. 뭐 즐거움에 있다. 라는 것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래. 자 not 이게 아니라 자 이거 not a but b랑 같은 겁니다. b not a는요. a가 아니라 b 한번 볼게요. 이게 아니라 a가 아니라 자 with any with를 a라고 해석하세요. any other messages 여러분 이거 other도 한번 잡을게. 자 other 뒤에 복수명사 나온 거니까. 자 다른 그 어떤 다른 메시지들이 아니라 that may be included 아 포함이 되었을 수 있는 다른 메시지들이 아니라 그들의 제1의 관심사는 즐거움에 있다. 라는 것을 관객들한테 신호 보내는 거래요. 자 여러분 여기 볼게요. 태윤이의 천안문 여행 분명히 배울 점이 있고 교훈이 있고 내 관점 내 관념을 너네한테 주입시키는 영화야. 근데 내가 이거를 딱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코미디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는 소리는 딱 이거 딱 어 나 이거 볼까 하고 누른 사람들한테 내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지. 아 그래도 내 제1의 관심사는 엔터테인먼트에다가 중요순위를 더 써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이 이 영화를 엔터테인먼트라고 딱 분류를 하면 이제 너가 관중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야. 나는 그래도 너희의 즐거움에 신경을 제일 많이 썼어 라는 것을 알겠죠? 자 주제 갈게요. 여러분 엔터 너네는 주제를 진짜 잘 봐야 돼. 흥진아 너네 주제 쓰는 거 나오잖아. 제목 쓰는 거 여기 있는 거 영어도 웬만하면 암기해두세요. 왜냐하면 이걸 암기해두셔야 키워드가 암기가 될 것이고요. 그 키워드가 암기가 돼야 쓸 수 있으니까요. 은서 필기 안 해도 돼. 자 그냥 보면 돼. 내가 써놓은 거 자 엔터테인먼트의 본질 관중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본질이지만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득하기도 한다. 영화 보세요. The essence 본질 of entertainment 엔터테인먼트의 본질 자 While entertaining the audience is an important nature 자 뭐한 반면에 관중들을 엔터테인 즐겁게 해주는 것 이 중요한 본질 이지만 It is also informative or persuasive 그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은요. 또한 뭐라 돼 있어 정보를 아 뭐라고 돼 있지 눈이 안 보여 너네 여기 와서 봐봐 정보를 주거나 설득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어렵지 않죠 은서 아까 9번 못 봤지 수요일에 불러야겠다 여러분 태연이 좋아할 거지 야 너 근데 쪽지시험 안 본 거 어떡할 거야 언제 갖고 올 거야 자 얘들아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이거 그 얘기야 이거 무슨 얘기냐면 봐봐 내가 만약에 내 눈앞에서 사람들이 막 총 맞아 죽는 것을 봤어 너네 그러면은 막 내 여기 밑에 백연수식 달아놨거든 사람들이 내가 총 맞아 사람들이 총 맞아 죽는 것을 봤어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 거냐면 너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생겼겠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사실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이것보다는 보통 더 사실은 긍정적인 강해지인데요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다 사람이 이제 부정적인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것처럼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뭘 겪는다 긍정적인 뭔가 좀 더 강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인대요 그래서 좀 끔찍한 일을 겪고 났을 때 너네 그거 막 노래 알아?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너를 죽이지 않는 것은 너를 강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죽지 않았어 태윤이 막 여자친구가 바람이 났어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랑 쭉쭉쭉쭉 막 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 하고 있었어 막 나 먹던 거 너 먹어 막 이러면서 막 죽고 있었어 태윤이 너 제일 친한 친구랑 오시영이랑 너 여자친구랑 오시영이랑 안고 있어 그걸 봤을 때 이제 태윤이가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이 된 다음에 트라우마에 겪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태윤이는 더 강해질 거예요 이제 더 강해져서 새로운 연애를 예쁘게 시작할 수 있겠죠 자 볼게요 얘들아 자 포스트 트라우매릭 스트레스 심드럼 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은요 became 되었습니다 common knowledge 흔한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뭐 상식이 되었대요 but not the concept of 포스트 트라우매릭 growth 여러분 이것도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자 이거는 이게 되었다 그러나 저건 아니다 이거는 맞고 저건 아니다 자 그러나 정신적 외상 후 성장 은 아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거는 상식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상식이 돼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외상 후 성장이라는 거는 이제 상식이 되지 않았대 자 정신적 외상 the concept of 포스트 트라우매릭 growth에 대한 설명을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가 해줄 거고요 and it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정신적 외상 후의 성장이라는 것은요 is actually far more widespread 자 사실 비교급 앞에 이거 much is still even far a lot 알죠? 비교급 강조 훨씬 더 널리 퍼져 있는 건데 말이죠 훨씬 더 멀리 퍼져 있습니다 널리 자 a번 갈게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보겠습니다 who undergo trauma undergo 격다지 자 트라우마를 겪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ultimately feel 궁극적으로 느낍니다 대절을요 아 목적으로 지금 뭐 나왔어? 명사절 접속사 댄 나왔죠 자 느낍니다 자 대절을요 대절 보겠습니다 그 경험이 has made 만들었어 오형식 동사네 그들을 자 목적격 부호 자리에 뭐 나온다? 형용사 명사 형용사 나왔네 자 어떻게 만들었어? stronger wiser more mature more tolerant and understanding 다 목적격 부호입니다 그들을 더 강하게 그들을 더 현명하게 그들을 더 성숙하게 그들을 더 참을성 있게 그들을 더 이해력 있게 만들었다고 느낍니다 자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뭔가 끔찍한 일을 한번 겪은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더라 더 참을성 있고 더 인내심 있고 더 이해력 있고 이렇게 됐다고 느낀대 그 경험이 봐봐 태훈아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어 그걸 겪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사랑을 할 때 태훈이가 되게 성숙해진 거야 약간 여자친구가 뭔가 이해 못할 행동을 해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바람만 안 피면 됐지 좀 더 이해하게 되고 내가 조금 더 아껴줄 걸 이게 뭔가 좀 더 성숙해지고 이렇게 된 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경험을 한 거야 여러분 이거 병일구조 잘 봐라잉 그 experience had made them stronger experience had made them better people 목적격 보수게 자 뭐 다른 몇몇 다른 방식으로는 어떻게 만들었대요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라고 느낀대요 그 힘든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오케이 그래서 밑에 내려보시면요 자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람들이요 그 경험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끔찍한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사실은 더 나아졌다고 느끼는 거야 자기가 더 강해졌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끔찍한 수능을 겪고 있잖아요 끔찍한 수험생활을 겪고 나서 이제 이거 진짜 내가 경험한 건데 얘들아 진짜로 지금 열심히 살잖아 너네 고3 때 막 3시간 자면서 공부하잖아 진짜 회사 딱 들어갔어 아니면 대학교 때 조별과제 같은 거 했어 아우 진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일주일 동안 5시간밖에 못 잤어 딱 드는 생각 있다 아 그때보단 낫지 수능보단 낫지 수험생활보단 낫지 그것도 했는데 내가 이걸 못하겠어? 강해진다니까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은 후에 자 계속 볼게요 B 안 적어도 돼 은사야 이거 그냥 필기 노트 보면서 공부해도 돼 The influential psychologist 이 사람은요 has opened 어 이거 아까 태연이 틀렸던 단어인데 아 잠깐만 태연아 이거 인심되지 않나? 아 한탄 봤지? 안 돼 틀렸대 자 이 사람은요 어 종종 한탄합니다 목적어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목적어 볼게요 잠깐 태연아 레비씨가 뭐야 자 너무 많은 이 관심이 이 레비씨 낭비 한다 아니야 관심이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펑펑펑펑 낭비 된다 온 어디에 아까 이거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외상 후 성장이 아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너무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 그게 낭비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rather than 어디에 보다는 포스트 트라우매틱 크로스 아 외상 후 성장보다는 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너무 관심이 낭비된다 자 왜 그런 건데 it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요 cause people to expect 오형식 문장 자 오형식 문장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expect 투 장사 나온 거 잡으세요 자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후군 장후군요 증후군이 유발하거든 사람들이 뭐 하도록 어 약간 실수로 기대 예상하도록 예상하도록 만든대요 자 뭘 예상하냐 자 expect가 지금은 투 부정사지만 동사였기 때문에 목적어 가지죠 expect 목적어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사질 접속사 자 뭘 예상한대 나쁜 사건들이 we'll have 가질 거야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거야 라고 예측하도록 유발하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지금 한탄해요 너무 싫대요 뭐가 너무 많은 관심이 낭비되고 있대요 어디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낭비돼 뭐보다는 외상 후 성장보다는 여기에 너무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게 좀 싫어 자 여기에 관심이 왜 쏠리냐면은 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은요 만들어 사람들이 뭔가 좀 기대하도록 예측하도록 예상하도록 나쁜 사건들이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거다 라고 예측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자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B 가면은 심리학자씨가 한탄을 하시는데요 정신적 외상 후 성장보다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영향에 좀 지나치게 관심이 낭비된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 명사나 동명사 나오는데 태연아 여기에다가 익스포싱 쓰면 틀려? 익스포싱 쓰면 왜 틀려? 그렇지 잘했어 익스포싱은 능동태고 빙 익스포스는 수동형이잖아 동명사의 수동형 전치사 뒤니까 당연히 동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명사의 수동형이잖아 노출시키는 게 아니고 노출되는 거야 자 노출이 된 후에 익스포스 2 어디어디 노출이 되다 테러파이 이벤트 뭔가 얘들아 테러파이가 무섭게 하다잖아 동사 무섭게 하다 테러파이에다가 ing 붙이면은 사건이 무섭게 하는 사건인 거고요 여기다가 ed 붙이면요 id 붙이면요 사건이 무서움을 느끼는 거예요 오우 사건이 무서움을 주죠 ing 자 무서움을 주는 사건에 노출이 된 후에 최소 80%의 사람들은요 do not experience post-traumatic stress syndrome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경험하지 않는데요 음 see 이제 예시 같은 거 나왔는데 야 뭔가 실험 같은 거 나서 통계 나왔으니까 자 뭔가 끔찍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최소한 80%의 사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겪지 않는데 자 여기 한번 봐야 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보고 드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80% 부분 표현이잖아 부분 표현 나오고 of 나오고 명사 나오면 여기다 스위치 시킨다 명사에 스위치 시킨다 여기다 does 써 있으면 틀리다 자 T 갈게요 그래서 자 자 왜 저 사람들이 왜 저기다가 저렇게 관심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80%의 사람들은 정신적 의상 후에 스트레스 증후군을 경험하지 않거든 자 D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even though 비록 비록 뭐뭐지만 자 비록 a single 단 하나의 bad event 나쁜 사건이 it's more powerful 더 강력하지만 뭐보다 좋은 사건보다 그쵸 단 하나의 강한 사건이 뭐 좋은 사건보다 당연히 더 강력하지만 이분도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요 respond 응답 반응합니다 in so much constructive ways so many constructive ways 잘못 말했네 자 너무 많은 건설적인 그러니까 되게 뭔가 건설적이라는 거는 발전적인 방식으로 반응을 한대요 자 여러분 so that 나왔습니다 so that 나왔는데 이거 꼭 잡아야 돼 이거 그래서 내가 서술형으로 내고 싶은 지문인데 자 so that 선생님 어 뒤에 so 형용사 부사 that 아닌가요 여기 명사 있으면은 search 아닌가요 물어보는 사람 있어서 밑에 써놨어 자 수량 형용사 나올 때는요 여러분 so 수량 형용사 명사 that 이렇게 씁니다 so many 여기 search로 바꾸면 되게 이상할걸 search many constructive ways 이상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쏘데 쓴 거 자 쏘데 쉴 때 너네 그거 하나만 신경 쓰자 요 뒤에 있는 됐은요 해석이 그래서라고 되고요 누가 내 파란색 에 빨간색 섞었어 진짜 개 짜증나네 진짜 이거는 분명히 4시 반 해드릴 거야 자 그래서라고 해석이 되고요 아 짜증나 이게 뭐야 부사절 접속사를 부사절 접속사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이 될 거예요 부사가 될 거예요 됐 뒤에는 당연히 접속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고요 됐절은 부사절이 될 겁니다 부사가 될 겁니다 자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응답을 해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사람들은요 typically emerge 전형적으로 씁니다 more capable than ever of confronting life's challenges 여러분 capable of가 세트다 뭐 뭐 할 수 있는 가능한 자 어떻게 서냐면 자 여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아 해석 먼저 해줄게 자 사람들은요 emerge 뭐 나타난다 서다 이런 뜻이죠 섭니다 더 능력이 있게 자 capable of of 뒤에 있는 거에 능력이 있게 confronting 마주하는 거 life's challenges 삶의 인생에서의 어려움들에 마주하는 것에 더 잘 more capable of 더 잘 마주할 수 있게 섭니다 이런 문장인데요 여러분 이거 문장이 약간 어려운 이유가 있어 자 emerge는 참고로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원래는 부사가 나와야 돼요 나오려면은 점이 나오거나 부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capable 형용사가 나왔거든 more capable 형용사가 나왔어 그 이유는 유사부어라는 거야 주어의 상태를 그냥 설명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he died 이것도 똑같이 일형식 동사거든요 일형식 동사야 점을 찍거나 아니면은 he died happily 이 두 개가 정석적인 경우에요 그쵸 정상적인 경우에요 부사 써주는 거 근데 he died happy 이렇게 써주는 경우를 일형식 동사 뒤에다가 이렇게 형용사 하나 써주는 경우를 우리는 유사부어라고 부르는데 요거랑 요거랑 뜻 차이 조금 있어 봐봐 그는 행복하게 죽었다 야 그는 행복하게 죽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돈에 질식해서 죽었다든가 행복하게 죽은 거고 요거는요 그냥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는 죽었는데 그의 상태가 행복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뭐 아들도 다 장가 갔고 뭐 딸은 성전환 수술을 해서 태훈이가 됐고 뭐 이렇게 주어의 상태가 어쨌든 행복하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도 그들이 상태가 어떻다 뭔가 능력이 써진다 능력 있는 상태라는 거야 뭐의 능력 있는 상태 인생의 어려움들에 마주하는 것에 능력이 써져 than ever 그 언제보다도 능력이 써진다 자 하나의 나쁜 사건이 좋은 사건보다 더 강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너무 건설적인 방식으로 방응을 해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삶의 어려움들을 마주하는데 그 언제보다도 능력이 써진다 더 강인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핑크 한 번 볼게요 bad 나쁜 게 can make 만들 수 있어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우리를 더 강하게 인디언 결국에는 자 그래가지고 밑에 포스트잇 보고 쉴게요 어 올라가 올라가 어 너네 쉬지 말라는데 자 디방 안 좋은 사건 후에 사람들은 매우 건설적인 방식으로 반응을 해서 결국에는 더 강하게 된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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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 벌써 쉬라고 자 주제 쉬고 싶어가지고 재채기를 하네 자 정신적 외상 후에 성장의 개념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The concept of post-traumatic growth and its positive effects 됐죠 이렇게 하고 짠